1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올해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라남도는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 부지로 비금 명사심리 일대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국립공원 편입 해제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거쳐 연내 공항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